이 글에서는 다이어트보다 몸매를 예쁘게 만들고 근육을 단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한다. 다이어트보다 근육 단련을 돕는 5가지의 운동일. 크로스피트 크로스피트는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춘 운동은 아니다. 최근에는 크로스피트를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조금만 찾아보면 주변에도 크로스피트 헬스장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고강도 운동인 크로스피트는 다이어트보다 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운동이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다. 현재 이상 체중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해 온 사람에게는 크로스피트를 추천한다. 처음에는 기본적 운동부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이 좋다. 2. 요가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며 그 로스피트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크로스피트가 격렬한 운동이라 면 요가는 편안하고 정적인 운동이다. 크로스피트보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요가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호흡을 개선하고 자세와 건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가를 1시간 하면 대략 150칼로리를 소모한다. 반면 30분을 걸으면 311칼로리가 소모된다.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육을 단련해보자. 3. 유산소 운동 한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체중 감량 효과가 생각보다 낫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유산소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체력 개선 유연성 향상 근력 향상신 진대사 촉진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는 많지 않지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니 하루에 30분씩 입원 운동하는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이 지나면 호흡과 신체 저항력이 향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예전보다 가뿐하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으며 숨도 별로 차지 않는다. 4.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요가와 마찬가지로 금세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유연성 향상 긴장 완화로 스트레스 해소 근육 단련 부상 회복 위험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다. 부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한 상태라면 필라테스를 해도 좋을지 먼저 의사와 상담한다. 아마 대부분은 필라테스를 재활 운동으로 추천할 것이다. 5. 특정 부위 운동 특정 부위에 초점을 맞춘 운동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운동은 특정 부위의 지방 연소에 중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 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해지려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 운동이 필수다. 부위별 운동을 선호한다면 매일 운동할 부위를 바꿔서 운동한다. 다치지 않도록 전문가에도 몸을 받자. 개인의 취향이나 현재 상태와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선택하도록 한다.